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데이터 리스트의 GetAllFilteredJSON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인프 타입이 드릴다운인 그리드뷰 컬럼 데이터를 포함하여 필터링된 데이터만 제이슨 형식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필터링된 데이터만 반환하여 콘솔로그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현재 그리드뷰는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고 그리드뷰 상단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.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GetAllFilteredJSON 함수가 실행되고 콘솔로그가 출력됩니다. 현재 그리드뷰의 두 번째 컬럼은 인프 타입이 드릴다운입니다. 최상위 두 노드만 표시하고 트리거를 클릭하면 현재 표시된 노드만 로그로 표시됩니다. 노드를 추가로 열고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현재 표시된 5개의 노드가 콘솔로그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추가로 하위로드를 표시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리드뷰 상단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현재 화면에 표시되는 노드, 열 개의 데이터 모두 콘솔로그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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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